이번에는 헛스트로크에 대해서 한 번 배워볼 건데요. 헛스트로크는 야구의 헛스윙을 생각하시면 돼요.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치지 않는 거예요. 지금 헛스트로크를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. 다운 헛스트로크가 있고요. 업 헛스트로크가 있어요. 그래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중간중간에 헛스윙을 해주면서 리듬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다운 헛스트로크에서 8번을 한 번 쳐볼게요. 그럼 8개의 숫자가 있다면 2번과 5번을 한 번 빼볼게요. 2번과 5번을 안 치면 이렇게 말하면서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. 그래서 1은 치고요. 2는 안 치고 3, 4, 5번 안 치고 6, 7, 8 얘를 이제 연속적으로 쳐보면요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이런 리듬이에요. 딴,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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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제가 코드 하나를 잡고 쳐볼게요. 네, 색다른 리듬이 되겠죠. 그래서 왼손을 맞고요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, 그럼 메트로놈에 맞춰서도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. 자, 그럼 박자기를 잠깐 틀어볼게요. 자, 템포는 한 100 정도로 해볼게요. 그럼 이렇게 박자가 나옵니다. 1, 2, 3, 여기에 먼저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 8 비트를 맞춰놓는 거죠. 나의 손을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허스트로크를 해볼게요. 1, 2, 3, 4, 6, 7, 8 1, 2, 3, 4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줍니다. 그래서 먼저는 왼손을 맞고 3, 4, 5, 6, 7, 8을 다 연습하신 다음에 8개를 다 치고요. 그 다음에 2번, 5번을 빼고 치는 거죠. 1, 2, 3, 4, 5, 6, 7, 8 해놓고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